토이앸 토이앸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추워 언니 언니 아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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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춥다 친구들도 추워요? 친구들 안녕 헬로우 가이즈 언니 언니 따뜻한 보물 언제 와요? 아 너무 추워요 어 그랬구나 미미 따뜻한 봄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온단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 그렇구나 어 근데 겨울은 언제 가고 따뜻한 봄은 언제 오지 음 그러나 미미 우리 따뜻한 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와 진짜요? 그러면 우리 봄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봄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아요 나 보고 싶어요 음 그래 그래 그럼 따뜻한 봄을 그림 그리는 것을 보러 가셨구나 와 그러자 아 신난다 따뜻한 봄을 그리러 가야지 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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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도 만들고 영어 단어 공부도 할 거예요. 근데 알파벳은 뭘로 만들거지? 영어 단어는 뭘로 만드는 거지? 음, 언니, 뭘로 만드는 거예요? 아, 미니야. 미니야, 뒤를 보렴. 와, 폼클레이다. 내가 좋아하는 폼클레이. 아, 이거 가지고 봄 영어 단어 만드는 거구나. 아,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보아요. 언니, 언니, 이걸로 먼저 만들어 주세요. 그래, 그래, 미니야. 언니가 이걸로 만들어줄게. 언니가 이걸로 만들어줄게. 너무 잘 만들었어요, 언니. 너무 잘 만들었어요, 언니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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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em. P. P.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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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가 엠 V G 와 다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영어 단어 알파벳을 한번 다시 공부해 보아요 Let's go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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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 R I I I M M G G Sp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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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땀땀봄이다! 그림도 가지고 와야지! 와, 좋다! 너무너무 행복해요! 날랠랠라 봄이다 봄이다 따뜻한 봄이 왔어요 따뜻한 봄이 왔어요 와 너무 예쁘죠 우리 나중에는 봄이 가고 나면 또 여름이 오겠지요 와 신난다 우리 다같이 봄을 기다려봐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뜻한 봄이 기다려줘요 See you again